오늘 날 부른 이유가 뭐야? 아 오늘 저희가 마님을 부른 이유는 말이죠? 어 요새 마님이 좀 기력이 쇠해지신 거 같아가지고 나 커피 흘렀잖아요 그저께 그래가지고 어저께예요 어저께 어저께지 봤잖아요 난 꺼내는 거 저도 봤어 유 그래서 마님을 밤마다 그리워하면서 먹을 음식 좀 만들어 드릴까 하고 이렇게 모셨구먼 유 보양식을 준비했어요? 해줘요 그러면 해줄까요? 네 올쇠야 네 아빠가 음식을 하는 동안 아빠 마님에게 효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느냐? 네 장둠이도 마님께 잘해야 하는 거 알았어? 네 나 엄마한테 엄마 주스마 엄마 주스 줄 거야? 엄마 주스 주세요 엄마 주스 좀 주세요 엄마 주스 줄게 네 또 먹을 걸로 효도하는 딸이네요 엄마 주스 엄마 주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돌려봐요 돌려봐요 그렇다면 저는 엄마 마사지 할 거예요 마사지 우와 마님 오늘 호강하네요 아이 시원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아이 시원해 도닫도다 아이 시원해 도닫도다 요네가 너무 격정적이야 아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 이걸 먹으면 우리 마님께서 기력이 또 장난 아니어가지고 또 나를 또 필요로 하시고 또 어메 설레가지고 미처 붉었네 아빠 아빠 아빠라니요? 강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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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강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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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또 필요해 또 필요해요? 그러면 강쇠한테 뽀뽀 해줘야죠 이거 있네요 아 그래요 조심히 가져가세요 알았죠? 많이 많이 어머어머 아유 예뻐 어 많이 뭐해 많이 이거 많이 이거 떼다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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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을 거예요? 하영이 이거 먹을 거예요? 네 주스 먹을 사람? 저야 조심해 어 조심 나도 오렌지 좀 더 먹고 싶지 아니 올쇠야 네? 마님한테 잘해드려야지 마님이 챙겨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넌 너 하던 얘기나 항어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? 말투가 항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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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잘 만들어야 돼 머슴게 백종원이다 예 하하하하 이렇게 새파를 이렇게 파파파 볼까요? 하영은 코를 밖으로 내놓고 심으셔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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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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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느라고 맛있어? 아빠가 요리하나 봐 아빠 요리하나 봐 무슨 요리하는 거야? 가서 아빠 보고 아빠 무슨 요리해요 물어보고 와 응? 무슨 요리하는 거야 물어봐 아빠 요리 나 여기에 어휴 뜨거워 뜨거워 아휴 뜨거워 아휴 뜨거워 잠시만 아빠까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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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하나 안 되는데 요리하나 안 되는데 요리하나 안 되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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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님 마님 좀 안아주세요 마님 좀 하하하하 아이고 이게 침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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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꼭꼭 안아주세요 엄마 사이좋게 네 사이좋게 뽀뽀해요 착착착 하하하하 돌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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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님 여기 동네 투어 시켜드렸어? 무슨 투어로 시킨다는 거야? 사람 미뤄진다 어 와 뭘 또 준비한 게 있었네요 응 아이고 세상에 제가 이렇게 투세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이쁘다 이거 안진 거야 어? 아 여기 앞에 이제 투어 주시는 거예요? 좋아 간다 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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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질까요? 여기로요 알았어요 아휴 운전 좀 잘해주세요 왜 하영이 발 조심하세요 운전 좀 잘해주세요 하하하하 아빠 미치세요 아휴 꽃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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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잠깐만 우와 우와 이건 엄마 손 같아 응 엄마 손이 아프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영이가 있어 어머 딘딘해라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생일 축하해 아휴 생일 축하해 아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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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다 자 게임을 해봅시다 게임 이 사탕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까요 냄새를 맡아서 맞춰보는 거예요 네 앉아 오우 맞춰봅시다 앉아 눈 감으세요 눈 감아 하영이도 눈 감고 옳지 자 자 어느 쪽에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이쪽도 어느 쪽에 있을까 어느 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어요? 이쪽에 있어요? 오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쪽에 있어요? 정답 정답 와우 와우 여긴 해볼까요? 네 나는 이거는 이거는 알았다 짠 이 쪽 바꾼 기회를 한번 줄까요? 어?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테스트 더 냄새 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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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자 아 자 하영이 한번 더 할까요? 응 아니야 이거 블루베리 블루베리 해볼까요? 자 이번에 맞추면 인정 하영이 눈 감으세요 어느 쪽에 있을까요? 어느 쪽에 있을까요? 어느 쪽에 있을까요? 어느 쪽에 있을까요? 어디 있을까요? 이거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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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정답 진짜 정답 고맙습니다 아유 왜요 아유 코가 엄청 발다르다 그치 냄새가 보이나 봐요 yeah 너무 third Curiosity 저의 세차 드라이전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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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